우리 거포 4번 타자를 고르는데 물론 양준혁 선수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쪽에서 또 재능이 있는 선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4번 타자를 누가 할 것인가 4번 타자를 고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신 양신 사격 양준혁입니다 양신 오랜만에 봅니다 양신 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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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ül 어晚 오 오 오 해주세요! 잡았다! 당국번호! 당국번호! 컨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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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드만 힘들어 봐! 양주야! 마헤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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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모습이다! 오랜만에 보네요! 고맙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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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루sed AJ zas 고맙습니다! 도모신기 감사합니다.